오늘도 안퀴즈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성인지 강사 홍경남 선생님과 여성보육과 강진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 성인지 강사 홍경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 여성보육과에서 성차별상담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주제가 젠더 감수성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젠더 감수성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처음 들어봤어요. 성민 씨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몰랐어요. 그렇죠. 젠더 감수성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젠더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요. 젠더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성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성답다, 남성답다 하는 이야기들이 젠더라고 보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안에서 성차별이나 고정관념이나 성별 배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을 젠더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죠. 벌써부터 어렵습니다. 눈이 막 아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성별 고정관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봤을 때 집사람, 안사람, 외조내조는 굉장히 저희가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수유실도 저희 자주 쓰는 말이죠. 그렇죠. 다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인데 이 안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이 말씀이죠. 안에 되는 분들이 집에만 그리고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적절한 용어는 뭐가 있을까? 한 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와이프! 좋지만 한국말로 해주시면... 안에! 안에! 아내라는 말의 어원도 안사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기? 이런 집사람이나 안사람이라는 말보다는 한 번 떼 볼까요? 배우자라는 말로 성별 역할을 구별하지 않고 이런 말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외조와 내조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뜯어두시면... 제가 한번 뜯어볼까요? 과연 무엇일까? 배우자 지원! 요즘에는 남자가 꼭 밖에서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여자가 밖에서 일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자 그럼 그다음 수유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이식당? 아이식당! 아이식당? 과연 아이식당이 맞을 것인가? 아이식당! 비슷했어! 비슷했어! 그런데 수유실 하면 모유를 수유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연상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아이를 기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몰래카메라가 또 있네요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몰래카메라인데요. 몰래카메라 하면 두 분은 어떤 것이 연상이 되세요? 공공적인 장소에서 누군가를 찍는 행위였죠. 불법 촬영이라고 있다. 맞다. 딱 떠올랐다. 오! 맞아요? 왜 그런 일이야? 아니 지하철 가면 불법 촬영 안 돼요 이런 거 붙어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몰래카메라 하면 이게 오락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사실 범죄 행위인 불법 촬영을 몰래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성이나 이게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불법 촬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게 딱 필요하네요. 불법 촬영은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입니다. 가서 혼내줘 너가. 그러면 강진아 선생님께서는 젠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우선은 젠더 감수성이나 젠더 개선을 위해서는 사실 인식 개선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안산 시민이나 공무원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또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성인지 교육이나 폭력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이런 부분의 사례를 조금 들어주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가 있나요? 사례라고 하면 사실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사례 중에서는 친밀관계에서 있었던 폭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밀관계. 우리가 이제 가깝다고 특히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친밀한 관계일수록 사실 저희가 더 존중해야 되거든요.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통제 물리적, 심리적 통제를 위해서 발생되는 폭력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뭔가 상담이나 이런 게 약간 주저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도움을 좀 청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성차별 상담센터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상담소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폭력 피해가 있었음에도 상담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거에 많이 망설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개개인마다 다 다른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경제적인 자립, 심리적 자립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주변의 시선, 2차 피해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폭력 피해는 피해자, 당사자 잘못이 아니잖아요. 폭력을 행사한 행위자 잘못이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셔서 상담소에 문을 두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 민원 콜센터 전화번호 뭐라고요? 123... 2, 666, 1234 정답입니다. 상품 있나요? 네, 네, 네. 여러분, 1666, 1234 전화하셔서 우리 선생님 찾으시면 뭐라고 그랬죠? 부서가? 성차별 상담센터고요. 성차별 상담센터. 아니면 여성 보육가입니다. 네, 여성 보육과 연결해달라고 하신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계속 많이 나눠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안키즈잖아요. 예스 키즈! 드디어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안키즈! 예스! 문제 나갑니다. 이 주간은 지난해까지 7월 1일부터 7일까지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여권통문날을 포함하여 9월 1일부터 7일까지를 땡땡땡땡 주간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성통문이 발표된 날인 9월 1일을 지난해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의미를 담기 위한 이 주간은 무엇일까요? 아니, 잠깐만요. 주간식으로 해도 되나요? 이미! 아니! 뭔가 눈빛까만 있었지? 뜨끈한 게 있었어. 나 봤어. 아, 오늘 질문 끝났어. 망했어. 나도 여기서 질문을 듣는데 뭔가 선생님들 부분이 생각하고 끄덕이 쥐는 거야. 그래서 아시나 보다. 감독님,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1번 남자만 평등 주간 2번 여성만 평등 주간 3번 양성 평등 주간 발음이 어렵네요. 양성 평등 주간 이미 이 시스템을 다 줬네요. 일단 그 자수만 봐도 네, 다 줬네요. 정답은 정답은 3번 양성 평등 주간입니다. 맞습니다. 주간입니다. 역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오늘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선물로 제가 즙을 아, 정말요? 선생님, 배즙입니다. 배즙 도라지 배즙 이렇게 오늘 선물도 받으시고 퀴즈도 풀어보시고 또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보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좀 긴장이 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사실 젠더 감수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자체가 저희는 되게 발전적인 안산시가 정말 발전적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계기가 됐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시민분들께서 이 영상을 안키즈를 보시고 하나라도 얻어 가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꼭 얻어 가십시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도. 진짜요?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봤는데요. MC분들도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시는 시민들도 조금 더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많은 시민들께서 교육의 기회를 받고 또 피해 관련돼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정체되어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 새로운 구성으로 시민들에게 같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차별적인 상황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성을 갖게 되고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다짐을 할 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 전과 후에 MC님들의 반응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신 있어! 이 홍보물을 보고 성인지 감수성으로 바라볼 때 어떤 부분이 보이시는지요. 김장을 하는 날이네요. 한눈에 보이네요.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요. 하나 둘 셋 예쁨 받는 면. 그치 맞아요 저도 몰랐는데 몰랐어. 아니야 딱 보였어. 나는 너가 두고 얘기할까 봐. 역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신 걸 느끼시죠. 성인지 감수성의 변화 향상도 다 같이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분명 더 나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오늘 안키즈에서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좀 향상이 됐잖아요. 이렇게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향상이 되어서 나중에는 또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선생님 오늘 안키즈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